MC가 윤혜경 내신에 왔으니까요. 잘 봐주시고 또 이렇게 흔한스럽게 하지 마시고 또 소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좀 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괜찮겠죠? 제 노래 먼저 한 다음에 제가 MC할게요. 괜찮겠죠? 첫 번째 곡은 언제 벌서라는 윤정아 노래가 있고요. 제 노래도 한 번 부르겠습니까? 박수! 한 번 부르겠습니까? 1,000원 1,000원 세,000원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3,000원 살게 먹방 다른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너희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든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든지 너가 명앙받이죠 흘리지 마세요 내 나이 광문 후다판 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자한 맛이 바보사해 지금 내 나이까지 잊어버라 한 세월 먹을 수 없고 지은 해 잡을 수 없어 내가 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살기 바빠 하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나나나나나나나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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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월 지나 돌아오니 눌빛은 여전한데 하찮아 내 맘은 갈 때가 그녀가 가인 새해 일자로 출몰 미라의 맘 죽어도 맘을 겪어 어수연 어찌하여 내 맘은 내 맘은 내 맘은 내 맘은 가인 새해 어수연 하니돼요 누구를 어수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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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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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 돌아보니 아픈 이픔 그대로네 빠져나 내 맘을 닳을 때로다 그녀가 인생을 세워지 말라고 했나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으려는 나는 어찌하로 내 맘은 맑가게 못하더라 강남 달하연 세월 건물처럼 헌니제 여군 농구나 헌니제 여군 농구나 헌니제 여군